여기까지 보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. 도커 정말 좋죠. 지금부터 우리는 도커로 만들어진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명령어 한 줄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 가능성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공공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입니다. 한편 도커를 이용하다 보면 도커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도커에 대한 후속 수업들을 찾아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